그 다음에 바뀌고 이렇게 돌면 될 것 같아 저는 이거 두 번째 것만 빼는 거였고 시간차를 해보자고? 네 시간차를 한 번 해볼까요? 그러면 내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 나는 이거 한 번만 하고 멈춰있고 태민이는? 저는 이거 하고 두 번째 거 멈추고 이것부터 다시 하고 형을 깎게 다 하고 아 그러니까 너네 쉬는 타임 가지는 그건가? 되게 좋은 생각이다 이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더 돋보일 수 있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낮음을 위한 대비를 할 수 있죠 체력적 대비를 진짜 좋은 것 같은데? 돋보이는 게 좋지 거의 일석삼조 아닌가요? 일석삼조조 너네가 나 돋보이게 해주는구나 왜 태민이 마음이 오는지 알겠어 왜냐면 구성이 계속 비슷하잖아요 솔직히 두 번째 거 아 이거 당근을 세, 네, 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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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네 형이 막 되게 괴로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형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서포트를 해주는 느낌? 아 형이 딱 힘이 쓰니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자, 자리 바꾸고 이럴 자막 될 거 같은데? 괜찮을 것 같은데? 될 거 같은데? 그렇게 할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